정말 뭐한 건가요 내 고난이 어제까지의 나는 마치 죽어 있던 것과 같네요 그렇게 길었던 시간 속에 떠나는 당신 밖에 없네요 그대밖엔 아무런 생각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늘같이 나가네요 그댈 찾아갔던 어느 비밀이던 날의 기억 함께 걸어봤던 우릴 비춰주고 맑은 햇살 그 어느 하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머릿속에서 나를 두고 있게 해 친구들은 모두 어른이 되고 난 아직 철없는 아이처럼 그대밖엔 아무런 생각하지 않은 채 마치 죽어 있던 것과 같네요 그대가 그대가 그대가